Q. 네 이곳은 NCT 127 5주년 기념 팬미팅 현장 미어설 준비 중이고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네.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백스테이지 투어를 저와 함께 가보시죠. 오늘의 스페셜 MC가 이미 우리 팬분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제제 누나께서 한 번 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.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짱! 제제 누나는 제는 다시 하다 재부팅 재녹화 이런 게 있으니까 제제 누나의 영어 이름이 위 위인가요? 죄송합니다. 이런 거 안 할게요. 그럼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서 돌아가보겠습니다. 안녕! 왜 나와! 왜 나와! 아니, 아니, 아니. 왜 나와! 마크 풍선 받아오고 마크 랩할 때 우리는 풍선을 받아오는 거죠. 그리고 제 랩할 때 이 자리로 가서 서 있는 건 어때요?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나의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솔직히 면제는 확률이 낮아야지 말이 맞잖아. 그치? 그래서 그냥 12칸이니까 4개로 4개로 다 나누고 여기 조금만 면제하는 거지. 왜냐면 조금 있어야 나는 그럴 것 같은 거지. 설마 걸리겠어. 난 이 표정을 보고 싶은 거야. 뭐 걸리는 거야? 우와, 야. 이 정도로 커?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좀 얄밉게 더. 근데 이게, 이게 나아. 이거는 솔직히 두 명 걸리면 솔직히 그냥 아, 괜찮은데. 가려주세요. 이거 보내주세요. 진짜 얄밉다, 저거. 이렇게 적었고요. 얄밈의 극치를 달렸습니다. 저거. 이 정도 해줘야지. 이 정도 해줘야지. 음, 장난치는 거 아니야. 의영 씨. 네, 차 씨. 의영 씨. 네? 믹스커피. 아, 벌써 컨셉 들어가야 돼? 의영 씨 믹스커피. 잠깐만. 기다려봐. 커피 하나, 설탕 둘, 프림 일곱. 그건 뭐야? 1, 2, 7. 연예인, 연예인. 연예인. 색깔 찍는 연예인. 연예인이다. 나 이형이 형 내가 쓸게. 오바야, 내 거 뺏지 마. 아, 제가 네 거 뺏었어요. 뭐 한 거예요, 지금? 내가 이형이 형 쓸게. 아, 오바야. 내가 고른 거란 말이야. 다시 고른 다음 말이야. 없어, 이제 그만한 거는. 소영이 형, 소영이 형. 되게 제일 컸던 거란 말이야. 소영이 형, 소영이 형. 소영이 형. 어때요, 어때요?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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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. 주세요. 귀엽게. 왜이래? 귀엽게. 귀엽게. 아, 이거 쓰고 싶어, 나. 나도 주세요. 나도 주세요. 원래 제 거였잖아요. 싫어. 내가, 내가 쓸 거야. 제가 주세요. 싫어. 나 핸드폰 받고 싶으면 주세요. 주세요. 귀엽게. 인정 주세요. 인정 주세요. 발음 막 뭉개질 정도로. 하이퀸을 막. 줄게요. 어, 이런 느낌이야. 주세요. 멋있게. 주세요. 안경이 깨. 주세요. 탈락. 안경 주세요. 아, 진짜 내가 낄 거라고. 나도 안경 써야겠다. 아, 오빠야. 이 안경이 제일 괜찮아서 형이 고른 거 아니야? 어. 그럼 내가 이거 쓸게. 형이 안경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안경이 나를 고르게 해야지. 그럼 그 안경이 나를 골랐었단 말이야. 마크야, 마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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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생기나 생기나. 더 봐. 쓴 거? 써도 괜찮은데? 잠만. 쓸게. 오, 생긴 맛있어. 너 그거 진짜 네가 낄 거야? 어. 형은 안 껴도 못 생겼잖아. 형은 껴도 잘 생겼잖아. 오늘 안경? 오늘 안경 느낌이야? 아니, 내가 제가 골랐는데 이걸 그냥 뺏어갔단 말이야. 나도 안경 쓰려고 그랬다고, 저. 아, 그러면 나 평소씩 안경 써도 돼? 어. 이거다. 지금 저 공간만 사우나실이에요. 공부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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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장. 여기 임원들 다 서있는데, 진짜 뭐하나? 네? 이 사진 다 서있는데, 진짜 뭐하나? 아, 네. 고생하십니다. 공부장님. 아니, 공부장. 아, 맞춰줘줘. 공부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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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되요? 아, 네. 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미션을 성공한 사람들끼리 벌칙을 정하고 룰렛에 나눠서 선까지 저희가 그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. 아 진짜 버릇대죠? 네 이거 적은 사람 믿다 보자. 오케이! 오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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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가는 날짜는 우리가 좋아할게요. 아 가는 날짜는 저만 쉬고. 알겠습니다. 쉬세요! 하나 둘 셋! 아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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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wanna play with me. wanna stay with me. You better come 눈부시게 빛나 어디든 나를 어린 나이처럼 만들어도 맘껏 놀고 싶어 난 회색빛의 기억을 알록달록하게 너물 들여 나의 모든 순간 속에 놀러와 See me now, sing it now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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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주년! 5주년 축하해요 시트님! 다음에 또 만나요!